오늘 이 무대 역시 상큼한 무대에 또 지칠 줄 모르는 추억의 옛 생각을 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긴장감 놓치 마시고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첫 무대는 하늘로 간 안개꽃이라고 이분은 우리 최은수 선생님이 직접 피아노를 치지 않으시고요. 그 작곡 아닌 시를 지으신 임경인 선생님께서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그리움 그리고 그리움 싫은 파도 플리피 한말 지리산 이렇게 다섯 곡을 첫 무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